이동혜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을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월요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조국 장관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언제까지 조국 장관 이야기를 뉴스에 있어서 첫 머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동안 더 할 것 같습니다. 오촌 조카가 귀국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네,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지난 14일 귀국 후에 긴급체포가 됐는데요. 공항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14일 15일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뒤에 오촌 조카 조모 씨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오촌 조카가 이른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 핵심 인물인데요. 일단 조국 장관이 펀드와 관련해서 대화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조카로부터 해당 사모펀드에 대한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조국 장관이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조국 장관이 이 펀드에 뭔가 개입을 했다면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아마 이 오촌 조카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 오촌 조카와 웰스 시엔티 대표가 통화한 녹취 내용을 봐도 웰스 시엔티 대표는 조국 장관의 돈이 자기 회사로 들어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오촌 조카가 계속 주도권을 쥐고 행사를 해왔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촌 조카를 둘러싼 의혹들이 뭐가 있느냐를 좀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커티 그러니까 코링크 P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 오촌 조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서류상 대표였던 이 모 씨는 그 오촌 조카인 조모 씨로부터 증거인멸을 지시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아니면 대표에게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이런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이 코링크 PE의 총괄대표라는 명함을 사용을 했고요. 녹취록에서는 웰스 시엔티를 우회 상장한 뒤에 시세 차익을 노리려 했다라는 내용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촌 조카의 의혹이고 아직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것은 좀 아닌데 다만 이 과정을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두고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혐의를 조국 장관의 조카가 받는 혐의를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월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함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투자한 그 돈을 조국 장관의 조카가 몰래 뺏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의혹인데 이 웰스 시엔틀 대표가 오촌 조카인 조 씨의 전화를 받은 뒤에 이 코링크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절반 가까이를 이 코링크 PE의 이모 대표에게 보내는데 그래서 이 웰스 시엔틀 대표한테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투자금 중 일부로 빼돌려서 다시 투자금 운용자들한테 돈을 보낸 셈이어서 이걸 만약에 조국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면 조국 장관이 일종의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혐의들 때문에 웰스 시엔틀 최모대표 그리고 코링크 PE 이모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건데 법원에서 경장이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이 연루됐다는 걸 밝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내용도 본인의 범죄 혐의이고. 본인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나중에 이걸 조국 장관이 알았다거나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카한테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혐의로는. 그런데 보도가 마치 조국 장관이 관련된 것처럼 쏟아져서. 이게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 이런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조국 장관 관련된 혐의로 계속 보고 계시는데 일단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는 개인의 횡령 같은 비유의혹입니다. 일단 조국 장관의 조카가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본인의 문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국 장관 일가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서 증거를 인멸했다. 또 추석 연휴 때 계속 이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네. 한 두 차례에 걸쳐 나왔는데 KBS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 모 씨 김 모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서 집에 있는 컴퓨터 두 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정경심 교수가 내준 카드로 하드디스크를 구입을 해서 교체해줬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요시피 사실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작업을 마친 뒤에 정경심 교수가 일이 다 끝나면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다시 설치해달라라는 요청도 했고 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퇴근한 뒤에 김 씨한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한 셈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교체된 pc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체된 pc는 검찰이 갖고 있고 옛날 하드디스크 새로운 하드디스크 다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증거인멸을 해서 하드디스크를 파괴를 시켰다든가 혹은 디가오징을 시켰다든가 이런 것도 검찰이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흔적이 있으면 흔적이 나왔겠죠. 흔적이 나왔겠죠. 언론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먼저 흘러나와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마치 증거를 정말 인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오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피의사실공표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일부의 내용은 검찰에서 언론의 일부로 흘림으로써 여론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 바가 있는데 이게 kbs 같은 경우에 검찰로부터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 검찰밖에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많이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검찰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그러면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도 봅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일단 표창장 문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건으로 아마 소환할 모양이죠. 네 다른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사모펀드에 3억 5천만 원의 돈을 넣었던 조국 장관의 처남이죠. 정모 씨가 검찰에 소환이 됐었습니다. 정모 씨는 여기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에도 5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에 3억 원이 정경심 교수의 돈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운용사에 직접 투자를 해서 운용사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남에 대한 조사까지 끝낸 만큼 검찰이 부를 사람은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남은 셈인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는 코링크 PE의 투자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다른 업체에게서 1,400여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도 알고 들어간 것이냐. 그러니까 투자한 고심을 알고 들어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직원을 통한 증거이며 혐의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말씀하셨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내달 18일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건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만일 소환을 하면 펀드나 증거인멸 문제 다른 문제다. 또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지시를 하고 있다고요? 네. 추석 연휴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호 지시를 통해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2호 지시를 통해서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엊그제 부산에 있는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중에 상사검사의 인격 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서 유서를 남기고 흡단적인 선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 상사였던 김대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 등이 드러났고 김대현 부장검사는 해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 패단이 드러난 검찰에서는 매우 뼈아픈 사건이기도 한데 조국 장관이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조국 장관은 특히 편검사의 입장을 반영해서 검사 교육과 승진 제도를 손보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기 위해서 오는 19일에 열릴 당정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확립을 하고요. 수사 중엔 정보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또 공소 제기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포토라인의 관행도 없앤다라고 합니다. 조국 장관이 계속해서 검찰의 아픈 곳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의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된 셈이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얼마 지금 1시간쯤 됐습니까? 네. 한 5시에 했으니까 40분쯤 지났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1인 시위라고 보기에는 좀 주변에 사람이 많긴 했는데 어쨌든 1인 시위를 이어갔고 또 오늘은 조금 전에 청와대 앞에서 삭발도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 것이 전례가 있나 싶은데 이 삭발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법려권의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삭발식 투쟁 장소를 이연주 의원 그리고 한국당 박인숙 의원 등이 삭발시를 했던 국회가 아니라 또 청와대로 정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자 하는 전략이다. 또 이런 풀의도 내놓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에 동참해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진태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고요? 네. 불을 당긴 사람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는데요. 지난 12일에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황교안 대표가 낙마하길 기다리며 직무대행이나 해보려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가라면서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만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고 내부 총질도 근무이다. 라면서 홍준표 대표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표는 실패한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전쟁 중에 참하기도 한다. 친박 초선이라 해도 논쟁은 받아준다. 대신 예의를 지켜라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략적으로 연속으로 실패했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 대표가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한 거고. 특히 최근 조국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을 때 이틀간 청문회 하셨던 걸 왜 그거를 어그러뜨리고 하루만 청문회를 했느냐. 이런 반발에 휩싸인 받아 있습니다.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굉장히 곤혹스럽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아들 문제가 검찰에 지금 고발도 여러 군데서 당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관련 의혹을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에 대한 의혹이 지난주에 제기가 됐었는데 추석이 지나면서 기사가 안 올라오는 묻힌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은 지난 2014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또 이듬해 한 학술 대회에 발표된 광전 용적맥파. 어렵죠. 네. 신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령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라는 의공화 포스터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김 씨가 서울대 교수의 부당한 도움을 바탕으로 미국 예일대의 부정이 급박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부 잘하는 아들이 논문 포스터에 참여한 것으로 거기 나오는 실험 등을 아들이 직접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하지만 노컷뉴스는 해당 논문 교신 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따로 부탁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직 의사들도 불가능하다 학생이 하는 것은.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논문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포스터죠. 그냥 서울대로부터 실험실을. 실험실을 제공받았다라는 건데 실험실 제공도 고등학생이 빌릴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고 또 그 부분이 특혜라고 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그리고 딸의 입학 과정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 딸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1년 나경원 원내대표가 성신여대 방문 당시에 대학 총장에게 장애인 전형이 있냐라고 물었고 이후에 성신여대가 특별한 근거 없이 장애인 전형을 신설을 했는데 그 도입 첫 해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해당 전형으로 실용음악과에 응시해서 합격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 딸 문제는 자영국당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서른 곳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네티즌들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고발당했으니까 검찰이 빨리 압수수색 들어가라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진영 논리로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도 싸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에서 속전속결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좀 추산을 했으니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자기소개서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많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가 정변국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조국 장관을 고려를 해서 반문연대 혹은 조국연대 시작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정변국 의원은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이른바 반조국정국연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한교환 대표가 삭발하는 것도 이 정국을 계속 끌고 오고 싶다 이런 속셈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함으로써 조국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여라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손학규 대표가 자연국당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연대를 거부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대신 지난 14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당원 및 지지자 200여 명이 모인 채 촛불 집회를 열고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는데 관심은 추석 이후에 국회에서 얼마나 자연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연대를 할까 여부였는데 그 바른미터가 됐던 것이 임명 철회의 요구안이었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같이 추진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손학규 대표도 별도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발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대표도 입장이 난처하지만 손학규 대표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과거 본인이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 10% 넘지 못하면 사태하겠다. 이런 말이 발목을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5개월 전에 했던 말인데요. 지난 4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이르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었습니다. 당시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등이 회의 참석 보이콧을 선언을 하면서 코너에 몰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추석임에도 지지율 10%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예상되어 왔듯이 자진 사퇴 대신 버티기 못하는 곳을 할 것 같습니다.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력을 모았어야 했는데 비당권파들이 뭘 도왔냐 이런 얘기인 거죠. 얘네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른 거다 이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어쨌든 이 조국 정국에서 이 자영국당과 입장을 벌리려고 지금 손학규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도 좀 무관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승민 발언전단계 그리고 안철수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과의 연대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도 사퇴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비당권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 사태만이 비당권파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조금 더 거세지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통화를 하셨지만 정병국 같은 경우에는 최후로 중대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탈당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국무총리가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유엔총회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이제 국무총리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이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74차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 또 기조연설도 하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22일부터 26일까지 박미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가 가려고 했던 것을 갑자기 개혁을 바꿔서 대통령이 간다라고 하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원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려고 했는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고 난 후에 청와대에 좀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미협상 재개에 대해서 한미정상의 의견이 좀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북한도 올해 12월로 시한을 잡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려고 한다라는 게 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 공식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9일에 친설을 받은 바가 있다고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친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이라든지 북한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미정상회담이 갑자기 잡히면서 북한과 미국 또 한국과 북한 이 평화시계가 다시 한번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이 많습니다. 네. 신무회담이 9월에 시작되면 정상회담도 연내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올해까지를 시한으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내년이면 더 정신이 없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마침 또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장안도 해임이 됐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밖에서 외박을 한다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서울시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조만간 내일 아마 수술을 받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수술 후에 호전이 돼서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병원 관계자의 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는 수준을 고려해서 구치소로 재입소시키는 시점을 결정을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그리고 서울성무병원 앞에서 천막을 세우고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공화당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쾌유 응원 및 마중 집회와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가톨릭대 서울성무병원 입구에는 천막을 세웠는데 이 천막에 자유권국 이승만, 부국강병 박정희, 안보통일 박근혜 이런 문구를 적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두 달 정도 걸린다고요? 회복하는데? 의료진 말에 따르면 세 달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쾌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있는 겁니까? 네, 입원실에 있는 걸로.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재판에 때로 수석을 하거나 아니면 변호인 수석을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나 보죠? 허리디스크 때문에 몇 번 치료를 받았는데 어깨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가지고 외진을 받아봤더니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병원 측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최대 석 달 동안 입원을 한다. 900일 만에 외부 생활 이렇게 나왔는데 언론에서 외부 생활이라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병원에 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공화당은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원진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가 서청대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서울구치소로 옮겨간 청와대라는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겠죠, 총선 때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특히 tk에서는 굉장히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론조사만 해도 1. 몇 퍼센트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얼마나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tmi 정상근 기자였습니다.